스케줄이 갑자기 잡힌 거예요? 내가 기가 막힌 광고 스케줄 하나 잡아왔다니까 급하게 촬영 들어간다고 갑자기 연락왔더라고 어떤 광고인데요? 사막에서 피어난 난 난꽃? 무슨 화장품 광고 같은데 새 제품 이름이 란이에요?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? 여신스러운 모습으로 화면을 응시하면서 란,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이게 합성 위주로 갈 건데 이번 광고 핵심 컷이라서 충분히 감정 끌어올려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, 레디 6시 감정 잡아볼게요 자, 슛! 액션! 느껴보세요 건조한 내 피부에 스며드는 란의 짙은 향기 그거 알아요? 란에서 피어난 수분은 자연을 담았다는 거 거부하지 마요 촉촉하게 지속되는 마이 브랜뉴 에이지 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컷! 오케이 괜찮았나요? 이게 블루 스크린 앞에서 감정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니에요 진짜 좋았어요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연서야 빨리 와봐 TV에 광고 나온다 아 란 광고요 느껴라 검은 사막의 새로운 변화를 신규 캐릭터 란 출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란에서 피어난 조절정 파워 거부하지 마라 처음 경험하는 란의 짙은 향기 눈물이 고치면 죽음이 춤을 춘다 검은 사막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아이 저 게임 되게 재밌겠다 네 대표님 제 란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검은 사막 신규 캐릭터 란 출시 지금 바로 사전 모집에 참여하시고 특별한 혜택을 느껴라